파로루 조심차려 파로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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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용 조심좀 차려봐 안돼 파로루 파로루님 파로루님 파로루 정신차려요 파로루 빨리 인공호흡을 해야겠어 프리 실패소생술을 써야돼 그전에 응급처 처리해야돼 조용없어요 어? 프리? 파로루는 보컬돌이예요 그러니까 인공호흡도 심폐소생술도 구급차도 다 소용없다구요 하지만 뭐라도 필요없으니까 자리 비켜요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파로루가 이렇게 된걸 전부 너희들 때문이라구요 이제 모든게 다 끝났어요 당장 사람들아 말이에요 당장 사람들아 말이에요 다ола& Ih들 omg 아... 야라& 알았자라 아! 아악!!! 으으으응 으아아아악!!! 육보다 Mob headset 으어암 헐에에에ㅔ어어어 어허 으아 알아내라 아아아아 으아 잠은요, 먹은군요 아우 맛없어 기지리 믿어, 우리 주 나의 탈련이 아아아아악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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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바는 구하기 위해 뛰어든 피콜로! 과연 피콜로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? 서둘러라, 오공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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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피콜로 아저씨? 다.. 도망쳐 나 오바 어헉! 으하! 으으! 피콜로 아저씨! 절, 뭐 하기로 했어? 어헉! 으이! 도망치려고 했잖아, 허반 그리 피하지 않으면 돌아가시면 안 돼요! 이제 곧 아빠가 와서 물리쳐 줄 거예요! 그러니까 조금만 잡으세요! 치! 덕분에 해치우는 수사가 달라졌지만 새 놈 다 저 세상으로 보내면 마찬가지지! 어쩌다 이렇게 한심해졌지 명성이 피콜로 대망하긴 내게 꼭 말을 구하려고 목숨을 갈다니! 웃었구나! 아, 아저씨! 허반 날 진심으로 대준 건 네 녀석뿐이었다 너와 보낸 일리아다 잊지 못하니 너와 보낸 일리아다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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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국 beeps 아니 eens 쯔위에 그게